그리마마TV 안녕 친구들 모두들 잘 있었나요? 오늘은 바다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갈까 해요 어때요? 기대되지 않나요? 사진관으로 출발! 아이고 어서오세요 여기는 그리그리 사진관입니다 행복한 추억을 담아주는 사진관이지요 모두모두 밝은 표정으로 지주 바다 친구들아 모두모두 자리에 잘 서봐 사진 찍기 전에는 이쁜 표정 알지? 내가 가운데 쓸거야 가운데 너만 이쁘게 나오려고 그런게 어딨어 다같이 이쁘게 찍어야지 얘들아 싸우지마 그리그리 사진관에서는 어디서든 이쁘게 찍어준다고 위치가 중요한게 아니야 모두들 행복한게 중요한거지 어머 제일 중요한걸 까먹고 있었네 우리 화해하고 이쁜 사진 찍자 그리그리 사진관에서는 이렇게 직접 카메라를 만들어서 찍는답니다 자 하나 둘 셋 치즈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사진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오징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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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리그리 사진관에서 찍었던 사진이 벌써 나왔대 같이 보러 가자 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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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예쁘게 김치 했구나 너무 예쁜데 벨루가야 우리 사진관에서 사진 찍었던거 기억나 그 사진이 나왔다고 해서 널 찾으러 왔지 같이 보러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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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대되는데 어머머 생각한거보다 더 잘 나온거 같아 예쁘다 아니 꽃게는 어디있는거야 정말 어? 아이 꽃게 너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잖아 사진관에 사진이 나왔대 같이 보러 가자 흥 그네가 참 재밌었는데 지금 가야되는거지? 그래 가자 어머 우리 꽃게 윙크도 있구나 멋쟁인데 저 저 저기 돌고래야 일어나봐 다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다는데 보러가지 않을래? 어하하하 깨워줘서 고맙군 아 멋지고 늠름하게 나왔네 아 너무 멋진데? 이거 내 모습 맞니? 저 멋지고 늠름한 모습에 파마머리는 어때? 그림하마 멋진 내 얼굴에 무슨 짓이야 고래상어 안녕 너도 얘기 들었지? 사진이 나왔다고 말이야 같이 가자 어머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했는데 얼른 가보자 생각보다 개구쟁이처럼 나왔네 이런 모습도 좋아 잘 찍어줘서 고마워요 날쌘돌이 지가오리가 나가신다 다 비켜주세요 너 또 여기서 미끌미끌 스케이트 놀이 하고 있었구나 사진이 나왔대 같이 보러 가자 오 가오리 표정 굿 멋진데? 근데 저건 뭐야 머리에? 내가 미리 준비해 간 거야 이쁘지? 어 상어는 어디로 간 거지? 아 테이블 위에 있었네 상어야 있잖아 아이고 알아유 알아 지금 사진관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얼른 가유 어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여기서 애들 한 명 한 명 데려가는 거 다 봤구먼유 아 안 오고 뭐야 유? 얼른 가유 아이고 난 저 둘 사이에 껴부렀네 그럼 어때 유? 다들 보기 좋구먼 유 그럼 된 거여유 거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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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물고기 반찬? 거북아 이제 너만 남았어 같이 사진 보러 갈 거지? 친구들 보면서 활짝 웃는 내 모습 정말 멋지다 불가사리도 넣어주고 조개도 넣어주고 뿅뿅 친구들 흑백 사진보다 컬러 사진이 낫겠죠? 그럼 채색을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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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